오늘은 싱글벙글 도파민 뿜뿜 돌고 있는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볼까 합니다. 배우 정우성은 과거 대한민국의 예멘 난민을 받아야 한다 주장하고 예멘 난민을 입국 불어 대상으로 지정한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화를 낸 적이 있죠. 난민도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하나의 인격체인이 그들의 인권을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누가 봐도 깨시민인 척 화끈하게 말하던 정우성씨의 이 발언들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우성씨는 이렇게나 인격과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35모델 문값이라는 여자를 혼외임신시키고 출산시킨 다음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은 아니었지만 소중한 생명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아버지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다 라면서 결혼은 하지 않지만 아기는 책임지겠다는 화끈한 발언을 하시게 되었죠. 문값이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정우성씨는 결혼은 안된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죠. 난민에 대해서는 정우성의 마인드가 참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화끈한 선구자적 마인드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빠와까를 미치게 하는 게 스타라더니 역시 정우성은 스타가 맞는 것 같네요. 아이가 친자가 맞다면 책임진다 그러나 여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정우성 논의 벌써 등장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싱글벙글 근황 지금 이 사실을 우리 한국 여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빠 역할 안 하는 거 제정신이냐 결혼하기 싫었으면 피임을 잘하던지 라면서 정우성씨에게 결혼을 왜 안 하냐고 불같이 화를 내는 우리 한국 여자들 정우성 재산이 얼마인데 돈은 당연히 주는 건데 결혼 안 하는 게 책임지는 거냐 남편 역할은 안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결혼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야 애는 평생 아빠가 없는데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한국 여자들은 정우성이 한녀 결혼해주지 않는다고 개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어라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이트는 비혼 비혼의 비출산 비관계 사비운동을 주장하는 한국 여자들이 사용하는 사이트인데 결혼은 여자에게 불리하고 쓰레기 같으며 여자 목에 족쇄를 거는 행동이니까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일 건데 어째서 우리 한국 여자들은 정우성이 결혼 안 해준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설마 우리 한녀들 아가리로 말만 비혼 비혼이라 말했고 사실은 남성들에게 사랑받으며 결혼하고 싶었던 걸까요? 몇몇 한국 여자는 본성을 드러내며 이게 어떻게 아빠로서 책임을 지는 거임? 문가비한테 전 재산 양도하면 그나마 인정함? 라고 말하면서 정우성 재산 도축할 각을 보고 있으며 한녀가 결혼 요구하면 한남은 일평생 모은 전 재산을 도축당해줘야 한다 결혼 요구하면 당연히 해줘야 한다 라는 말이나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한국 여자들의 본심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정우성은 결혼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빠로서 아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 했습니다. 예멘 난민들의 인권도 저렇게 각별히 챙기는 인간이 본인 아들에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정우성은 싱글벙글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사실도 확인하기 위해 친자검사까지 야무지게 완료한 상태죠. 본인 아들이라는 게 확인되니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고 돈도 섭섭치 않게 줄게 분명할 겁니다. 우리 한녀들이 좋아하는 완벽한 상황 아닙니까? 결혼은 여자에게 손해니까 결혼은 안 해주고 양육비는 넉넉히 챙겨주는 게 한녀들에게 최상의 시나리오 아니었나요? 근데 이제 와서 결혼에 대해서는 남자에게 선택권은 없다. 내가 정우성이면 이혼하더라도 일단 결혼하겠다 애꿎은 여자만 비혼모만드노. 라면서 남자 바지까랑이 잡고 결혼해달라 애걸복거라는 우리 한국여자. 자 그렇다면 우리 한녀들이 왜 정우성같이 돈 많은 남자씨를 받으려 하는지 알아볼까요? 나라면 애 낳을 것 같음. 문값이 35살 나이 고려해서 애 생기면 고민될 거임 결혼해줄지 안해줄지 도박인데 유산받으면 500억은 꿀꺽이잖아. 라면서 남자 돈 도축할 마음으로 만난다고 숨길 생각도 하지 않는 우리 한국여자들의 모습. 정우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는 재밌는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녀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은 여자에게 손해니 해주지 않을 거야. 근데 애는 내 애가 맞으니까 양육비는 줄게라는 싱글벙글 재밌는 세상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네요. 결혼은 여자에게 손해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지만 실제로 결혼 안해주면 울고불고 결혼해달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한녀들을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예멘 난민 인권 챙기던 정우성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한녀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